지난 4월 육군 28사단에서 폭행으로 숨진 윤모 일병은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더 심한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온통 피멍이 든 몸. 지난 4월 경기도 연천의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본부에서 의무병으로 복역하다 숨진 윤모 일병의 모습입니다. 윤모 일병은 한 달이 지나도록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매일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모병장 등 선임병 4명은 대답이 느리다는 이유로 마대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윤모 일병을 때렸고 윤모 일병이 다리를 절룩이자 절뚝거린다며 또 때렸습니다. 의무병이었던 이들은 윤모 일병이 힘들어하면 링거스액을 주사하고 다시 폭행했습니다. 치약 한 통을 다 먹도록 하는가 하면 멍을 없애기 위해 안티프라민 연고를 발라주면서 성기에도 약을 발랐습니다. 윤모 일병이 숨지기 직전에는 뱉은 가래침을 핥아먹게 했고 함께 냉동만두를 먹다가 쩝쩝거린다면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윤모 일병이 쓰러졌지만 계속 때렸고 병원으로 실려간 윤모 일병은 결국 숨졌습니다. 윤모 일병을 상습적으로 구타한 이병장 등 4명과 이를 묵인한 유모 하사는 지난 4월 9일 각각 상해치사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병장 등은 오는 5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스Y 김수진입니다. 육군은 지난 4월 선임병에게 집단폭행을 당해서 숨진 23살 윤모 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강제추행이나 가혹행위로 추가 기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용한 육군 공복과장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가해병사들에게 성추행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멍든 부분에 약을 발라주면서 성기 부분은 본인이 바르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용석 국방부 내변인은 국방부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구타와 가혹행위, 폐습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